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한국이 중국에 속구가 안 되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층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면 나라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국의 속곡이 될 것 같아요. 와싱턴에 있는 조야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결국은 한국이 중국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체제라는 것은 가장 큰 여러분들 강점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 단위를 놓고 자기들의 여러분들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친중국가로 여러분들 줄다름 칠 걸로 봅니다. 문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정권 한 텀에 여러분 그 정도로 했으니까 10년 20년 30년 정도 장기 집권이 되면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속구가로 가겠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여러분 상당히 소원한 관계가 되겠죠.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다른 나라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대륙 세력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 한 지식인이 아주 상시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네요. 이 주제우 경희대 교수님이 한 인터뷰가 구구절들이 다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의 환대에 빠져서 한국을 배신한 정치인 교수 엘리트들이 우글루글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태경 씨가 여러분 중국의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걸 보면 뭐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까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여러분들 연길대에서 박수하기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뭐죠 좋은 관계를 유지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환대에 빠져 가지고 한국을 배신한 정치인 교수 엘리트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와 이념은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중국과 운명을 함께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한국 정계를 갈라채기 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똘똘 뭉쳐가 여러분들 뭐죠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분열적인 거죠. 중국 공상당의 최근 한국 정치권의 교류활동을 보면 민주당에 편중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여시를 모르서도 이런 대선까지 압승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의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체제는 경제적인 위기만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서 엄청난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것은 그냥 대한민국을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여러분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뭐죠 부정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 주재호 교수님 이야기가 아주 예리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무력화를 치료하게 밀어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영해를 침륙하고 영공을 침륙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냥 무디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 공작 달리 말하면 통일전선 공작은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는 상상을 초월한 장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금은 미국이 건재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보건로 해당하는 남중국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지만 중국의 힘이 부상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 미국은 여러분들 4년 터울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중국은 20년 30년 정도 장기 집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라든지 한국을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정책들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 전체주의를 대비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안에 있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군사적 전략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결국 복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속을 시키는 것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체 여러분들 뭐죠 자체적으로 붕괴해 가지고 중국 품에 안길 거라고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본인들의 이익을 공고이름들 보장해 줄 수 있는 체력은 세계에서 중국 공상당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유의 국가들은 4 5년 터울로 권력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도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권력 점유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그럼 중국 공상당이 인민을 통제하는 cctv라든지 안면인식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또 수입해 가지고 뭐죠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 지금 홍콩이 뭐죠 완전히 뭡니까 제압당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최대 목표인 한미동명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침법도 계속할 것이다.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 국민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목표를 더 많이 더 빨리 달성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외세와 결탁에서 자기 민족을 훨씬 더 가혹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거를 정확해 가지고 더불당 이름데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중국의 뭡니까 줄을 닫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관료들 지식인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역사가 뭡니까 한 80년 정도의 짧은 아름다웠던 자유의 날들이 가고 그냥 역사 속에 중국에 조공받치는 그런 수준까지 전략하겠죠. 그럼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 망가지겠습니까. 그게 내부에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 내부에서 붕괴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분이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데 친중세력대의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잘한 여러분들 주재우 교수님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핵심을 그냥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국내 22개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공자학원. 한국에서 중국은 공자학원을 지렛대 삼아 특정 지방장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호남과 충청 등은 친중의 텃밭이 떼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이를 위한 숙주이자 본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청, 경찰, 초중교, 교장, 교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손을 뻗치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공자학원은 2014년 중국인민해방군가 등을 작곡한 쩡리청 동료경년대회를 광주 MBC와 함께 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농촌장악 이후에 도시를 공격해 중국 공상당에 성공한 중국의 과거를 연상시킵니다. 중국은 한국의 지방을 먼저 친중으로 만든 뒤에 수도권과 전국을 석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몰락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중국 공상당은 그리고 제국을 오랫동안 경험해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공자학원 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폐기조항이 없습니다.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의 이념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국내 실정법을 비발한 증거가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대학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나사가 완전히 다 풀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종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정당이 부정선거를 사주하고 대법관들이 이걸 덮고 언론사가 다 덮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 눈에는 그냥 개판인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당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마음은 텃밭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친중노선을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을 우선 고려하고 중국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 자기검열한 중국 공포증도 심각합니다. 상당수 한국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기계도 없고 계리도 없고 짓심도 없고 그냥 돈이면 땡인 겁니다. 대법관 한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 자식들이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노예가 돼서 살 건데 그걸 다 부정선거를 덮는데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예요. 대법관들이 다 조재현 천대협 민유수 이동헌 이런 친구들이 다 그냥 해가지고 지 새끼들이 다 부정선거 이런 연류가 돼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 국민들은 다 직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젊은 사람은 더더욱 관심이 없고 노예가 되든 똥똥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어떻게 생기냐 노예가. 노예한테 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나중에 노예한테는 돈이 많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토가 돼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국민 모두가 중공의 본질과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중공은 북한의 핵군사력 강화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두둔하는 나라입니다. 대중외교원칙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 최저존중 내정간섭불용 등을 담아야 됩니다.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면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 그래야 결기가 있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 친구들 함께 한국 사람들은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냥 뭡니까 그냥 말랑말랑한 젤리하고 같을 겁니다. 대한민국 친중국가로 갑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은 외세와 결탁을 해야 오랫동안 여러분들 결국은 김정은이나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에서 외세와 결탁해가 여러분들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력이 등장할 그게 바로 부정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한국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유일하게 기대일 수 있는 쪽이 중국 공상당입니다. 중국 공상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했든 안 했든 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선거조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한 것이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친구들이 부정선거가 다 권력을 오랫동안 10년 20년 장악하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용인되겠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참 대단한 그래서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사람들 조선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의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국권을 찾고 자주국가가 됐는데 그게 한 5천 년 역사 가운데 한 100년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나 변방국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양 먹여가 다 그냥 북한 다녀온 여러분들 종교인들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약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구워 샀는데 얼마나 잘하겠으면 전 세계 면비가 미국도 벌컥 뒤집혔고 호주도 벌컥 뒤집혔고 캐나다도 벌컥 뒤집혀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미인계라든지 돈을 제공해 사람을 쉬어 잡는 거를 이렇게 이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중국의 속국이 빨리 되는 거죠. 이 못난 어른들인 겁니다. 영토주권이 유명무실화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친중국가가 될 것입니다. 5년 10년 정도로 보내야 이분은. 저는 선거부정이 딱 제압당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죠 수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긴장국면에서는 중국의 지침에 순응하는 상하폭속관계에 처하게 될 겁니다. 국가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건 따까리가 되는 겁니다.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주재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국가 명만 있고 자주 독립주권을 상실해서 20세기 초에 국권을 뺏기고 일본의 식민자 대가 같은 비극을 깨끌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을 전통을 연구하는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언을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주 교수는 중국 당국의 엄청난 탄압을 받겠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건의는 인류가 동의할 만한 민주 자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가 있으나 시진핑 중국에는 공감 주는 가치가 없습니다. 독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세력하고 이런 결탁을 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종 승부가 4개월 남았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그다음에 국민들은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인기 절대 못 채울 겁니다. 저는 채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바심이나 3년을 어떻게 나 국민들 눈을 들 국민들 두려워할 거 없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을 왜 두려워합니까? 국민은 돼지갠데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동대문 상권 중국화되고 있습니다. 다 이러면 중국이 먹는 겁니다. 중국을 옹호 변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한국의 전문가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공작에 한국 엘리트들이 다 놀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구도 국가관이 없는 겁니다.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입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당 여러분들 당대표가 부정선거에 입을 담을 수 있냐고 국가관이 있으면 국가관이 있으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여러분 선관이 부정선거를 덮을 수 있습니까? 국가관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들 그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국가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 병에 열면 밥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을 옹호 변호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공작에 한국 엘리트들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국가관이 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릅니다. 선거 부정에 입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연세대학교 중국 공상당 통일전성공작 거점 공작학원 차을 연구소를 즉각 폐시하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연대조차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환부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리고 그 환부의 결정판이 결국 결국 먼 거 아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죠? 그냥 전부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적지 않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특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법적 효력 있는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이들이 받는 지원금이나 혜택은 서방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금 주면 뭡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저질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든지 나라를 세운다든지 이런 개념이 너무나 희박해져 버린 거예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중국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선거 부정 세력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가 부정선거에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겁니다. 동화는 더 심했습니다. 홍색 귀족 일종의 대리 부패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작 대상 될 부패 수준의 혜택 지원에 연륜시킨 전략의 포괴됩니다. 이 여러분들 사람을 구워삼는 것은 탁월한 능력 오랜 동안 여러분 공작 경험이 있는 나라가 중국 공상당입니다. 석푸는 주고 다 여러분들 포섭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선거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밑바다로 들어갈 것이고 중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내정과 외교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하고 이런 바이바이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어렵게 얻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이런 걸 얻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라는 것은 쉽게 주어지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뭡니까 그냥 한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법부의 판사들이 자기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 판결 안 내릴 겁니다. 4.15 총선까지 4월 11일 총선까지. 그게 이제 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대법관들이 선관위 부정성을 덮는 건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든 이런 게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대개 생활인들은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불황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외관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 세력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여러분들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후원해 주신 레지나님하고 페르키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이 도둑놈들 일권부터 옥은 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와야 될 건데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대구 앞에 행사를 많이 하던데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한마디 하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업신여기고 한국을 속국처럼 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큰 표가 안 나겠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중국 측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심하게 하는 경우는 한족의 상당 부분을 몸집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로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연길이라는 이런 데서는 거의 조선자치주가 거의 해체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이란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그런 침략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회색하고 있는생들과 또한 점점이 요구를 올랐는지